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우리의 힘! 네 반갑습니다.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용문의 집질 알당 200평 소개해드릴게요. 용문면 삼성류입니다. 양평 시내에서 가까운 흑천 산책길 부근의 오늘의 도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. 하늘에서 본 우리 땅 모습입니다. 흑천 산책로까지 직선거리 190m 소요가 됩니다. 가깝네요. 우리 땅 양방향으로 도로가 이렇게 나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. 자 이제 우리 토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획관리지역이고요. 200평 지목답으로 되어있습니다. 주변으로 전원주택, 원주민주택 많이 혼재되어있습니다. 2024년 7월부터 농림지역 제외한 계획관리지역, 고정관리지역은 주택지을 때 농지전용 부담금을 30%에서 20%를 하향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. 우리 토지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농지 부담금이 하향 저장되어서 훨씬 유리하죠. 200평이니까 80평 바닥면직에 집을 실실 수가 있습니다. 현재 풀이 모여있지만 평탄한 지형에 기본 토지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서 집 집시키기가 훨씬 수월하게 되어있습니다. 우리 땅 안에서 한번 거닐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같이 걸어보시죠. 용문역까지 10분 걸리고요. 그리고 스타필더 하남 40분 소요가 됩니다. 잠실역까지는 60분대 걸립니다. 1시간대 걸리죠. 조용한 마을에 산세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참 좋은 땅 같습니다. 그리고 가격이 일단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있어요. 산세가 참 좋네요. 이번에는 우리 땅 주변 도로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지 옆으로 이렇게 배수로도 잘 만들어져 있네요. 조용한 마을에 자리 잡은 우리 땅입니다. 이렇게 옆에 자연석을 이용하셔서 토지 경계 확실히 나타나 있고요. 토지 모양 잘생겨서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. 우리 토지 국어부지 사용으로 더 넓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도로 지분 없이 순수한 알 땅으로만 200평 그리고 국어사용으로 100여평도 사용하는 매력만점의 우리 땅입니다. 뒤편 도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사방에 산세가 참 좋네요. 조용한 마을입니다. 여기에다가 집을 딱 짓고 사시면 정말 좋겠네요. 땅 모형이 참 예쁘게 생겼네요. 자 이번에는 온기를 다시 한 바퀴 되돌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땅 주변 수에 비해서 저렴하게 내놓으신 물건이라 투자해도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. 당장엔 집을 안 지으셔도 농막 하나 설치하셔서 전원생활 준비하셔도 좋을 땅이네요. 산비탈이 있는 임야도 이 가격 이상을 주셔야 되는데 도로 지분 없는 평탄지의 알 땅을 매입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. 좋은 날 좋은 토지 소개해드렸습니다. 031-773-5413으로 문의 바라겠습니다.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